회전하는 부엌칼, 볼로입니다. 볼로는 원형의 손잡이를 적용해 인체공학적인 날의 움직임과 사용법을 제시하는데요. 일반적인 칼의 경우 칼날의 각도와 손잡이가 사용자의 손목과 팔에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부여하지만 볼로의 경우 손의 힘을 칼날 바로 상단에서 가하게 되어 손목의 부자연스러움을 없앨 수 있다고 하네요. 둥근 손잡이를 감싸는 것으로 더욱 정밀한 칼질이 가능하구요. 또한 불로에는 제동장치가 탑재되어 찌구워서 자르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로는 빵전용 칼날과 고기전용 칼날로 나누어져 있으며 볼트를 제거하는 것으로 분리가 가능해서 세척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현재 킥스타터에서 펀딩이 진행중인 불로는 10달러, 하나로 11,000원의 가격에 내년 3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는 원형의 부엌 칼 볼로였습니다. 전국의 부엌 칼 볼로 인기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